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. 한국갤럽이 지난 28일에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,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%포인트 내린 21%였습니다. 직무수행 긍정률은 총선 후 진행한 지난달 셋째 주 조사에서 23%를 기록했고 두 달째 20%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. 부정평가는 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70%로 조사됐는데 경제, 민생, 물가와 소통, 미흡 등이 이유로 거론됐습니다.